8밖에 걸리지 않는다.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시리즈 51 라인업은 화려한 디자인 못지않게 안정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 또한 인상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8밖에 걸리지 않는다. 시리즈 51은 벤틀리 컨티넨탈 시리즈 51 라인업을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시리즈 51은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및 플라잉 스퍼 라인업의 고성능 버전으로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스피드 모델 모두에 적용된다. 시리즈 51은 영국 크루, 크루, 공장에 공식 설립되었던 연에서 이름을 차관한 것으로 벤틀리만의 스타일링 노하우와 탁월한 디자인 감각이 완벽하게 반영된 스페셜 라인업이다. 특히 최상의 럭셔리를 구현한 인테리어는 내부 가죽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울타리가 없는 목장에서 박목해서 키운 소위 가죽만을 사용하며 기존 라인업에서는 제공되지 않던 투톤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원목 베니어 및 칠렛 카페트 역시 최고급 소재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도 있다. 벤틀리 코리아의 팀 맥키레이 지사장은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시리즈 51 라인업은 벤틀리 디자인의 최고봉으로 벤틀리 고유의 풍교과 화려한 퍼포먼스의 조화가 돋보이는 모델이라며 자신의 생각과 개성이 반영된 고성능 멥셔리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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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